안녕하세요. 홍시라 교수입니다. 집단상담의 기초, 청소년상담자 3급의 필수 과목이죠. 오늘은 집단상담의 기초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 과목은 이론만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만 잘 암기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서 제가 중요한 키워드들은 계속 계속 짚어드릴 거예요. 그것만 잘 암기하셔도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 오늘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집단상담의 기초, 첫 번째 집단상담의 이론 별이 7개나 쳐져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집단상담의 기초와 지도성, 기술, 계획평가, 윤리규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이론입니다. 제 이론 일단은 집단상담의 기초에서는 기초 집단상담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고 그리고 집단상담의 지도성, 기술 이런 것들도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어떤 기술을 갖춰야 되는지 지도성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집단상담을 해나갈 때 계획하고 또 상담이 잘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도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되고요. 무엇보다 또 윤리기준도 꼭 나오는 문제고요. 윤리기준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필수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표 쳐드린 거 바로 제 이론이죠. 여러 가지 심리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뭐뭐 있죠? 정신분석 접근이 있고요. 개인심리학 접근이 있고 행동주의 접근이 있고 실존주의, 인간중심, 괴수탈트, 합리정서행동, 인지치료, 현실치료, 해결중심, 교류분석, 예술적 접근 이렇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집단상담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이론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냐면 정신분석은 프로이트, 그리고 무의식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먼저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심리학은 또 아들러, 열등감과 우월성의 추구 이렇게 각각의 키워드들이 있어요. 정신분석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려고 해도 몇 년을 공부할 수도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의 이론을 내가 아주 완벽하게 학습하겠다. 정신분석에 대해서 내가 박사가 되겠다. 이런 태도보다는 정신분석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고 이게 문제에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각각의 키워드들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를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접근법이 단기상담이냐, 장기상담이냐 이렇게 나뉘기도 해요.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무의식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 행동주의 접근 같은 경우는 단기상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 장기로 나눠서 구분해서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단상담의 실제에서는 집단역동에 대한 이해, 집단역동도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집단상담이 초기에는 어떤 과정인지 중기, 종결, 초기에서 종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집단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빈출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집단상담 이거는 꼭 나오는 문제죠. 우리가 지금 취득하는 자격증이 뭐죠?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배워왔던 여러 가지 이론들 이론들이 집단상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히 청소년 집단상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청소년 집단상담의 특징은 뭔지 그리고 청소년 집단상담사의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시험에 꼭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서도 기타 집단상담에 대한 기초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이 제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지금은 갸우뚱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저랑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다 보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파트시니까요. 좀 재미있게 재미있는 파트예요. 집단상담의 기초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강에서 뵙겠습니다.